벨트를 물었어요, 안전벨트 뒷자리. 어머니께서 한번 클락시 올려보실까요? 다시 룩샤트를 뜯네요. 나 옆에 앉으니까 너무 무서워. 오, 이끄워. 어, 뜯는구나. 어머니, 클락션 좀 빵빵해 주시겠어요? 푹푹. 푹푹. 깡빵해 볼까요? 언니. 어머니께서 한번 여기 운전석에 좀 타주실까요? 언니분은 새차로 한번 봐주시고. 말, 말은 그러지 마세요. 깔끔하게. 이 패션에서 어머니가 한번 눌려볼까요? 자, 어머니 눌려보세요. 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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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. 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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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. 뒤에 물어 뜯네. 뒤에 물어 뜯어요? 시트를 물어 뜯는데. 이번에는 언니가 한번 해볼까요? 언니분은 한번 다시 빵 해보실까요? 밖에서는 좀 반응이 없어요. 어머니가 빵 해보세요. 뜯어, 엄청 뜯어. 뜯어, 엄청 뜯어. 그러면 엄마하고 딸 나오고 형님하고 도연 씨 타보세요. 나 물지 마. 혹시 모르니까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가리세요. 이쪽 귀를 좀. 뜯길 수 있으니까. 나 물지 마. 무서우니까. 이게 우리가 오니까. 낫을 해요. 뭐지지? 짜잔. 어머니, 그쪽에서 뽕뽕 한 번만 해주세요. 뽕뽕뽕. 뽕뽕뽕. 반응이 없는데. 오케이, 형님. 이번에는 형님이. 형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. 비켜 하고 뽕뽕 해보세요. 야 이놈 비켜! 야 이놈 비키란 말이야! 야 이놈 비키란 말이야! 띄웠어. 그냥 엄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? 반응이 없대. 엄마, 엄마만 하나 봐. 나만? 내가 왜? 솔루션 해결. 마무리 해주시고 들어와 주세요. 다시.